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 7 7 7 입니다. 수요일 새벽 1시 12분 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오늘 굉장히 바빠가지고 유튜브도 비디오를 못 올릴 뻔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올렸습니다. 피곤해요. 나른하고 졸린 시간이 왔습니다. 곧 잠이 들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영상도 많이 찍고 새벽 바이브를 좋아해서 새벽에 누워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찾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좀 뭔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막 흥분된 텐션이 그렇게 막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 칠하고 렐렉스한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전화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휴식같은 리액션 비디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빈즈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다가 최근에 어떤 콘서트 같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뮤직홈 라이브 위드 빈즈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되어져 있는 비디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베트남의 MTV 언플러그드 스타일의 콘서트처럼 그런 것 같아요. 밴드가 뒤에 있고 밴드가 이제 빈즈의 히트곡을 연주를 하면서 빈즈가 또 랩을 하는 약간의 미니 콘서트 같은 식이고 이제 랩비의 래퍼들이 게스트로 여기 출연해서 퍼포밍을 많이 하다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긴 영상을 다 보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빈즈의 음악들을 들어봤을 때 최고의 곡으로 꼽는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빈즈의 음악들 중에 어떤 곡을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다르겠죠. 빅스리보이도 있겠고 크레이지도 있겠고 여러가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연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빈즈의 최고의 곡은 데이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곡이에요. 물론 포올리버가 기가 막힌 비트를 만들었다는 것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고 제가 데이세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이렇게 새벽에 즐길 수 있는 바이브의 힙합 음악들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호텔 같은 데에 호텔 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뭔가 밤의 분위기를 나이트 바이브를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서 최고의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빈즈의 데이세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콘서트에서 재밌는 거는 밴드의 연주로 데이세드 퍼포밍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세드가 밴드로 어떻게 편곡이 돼서 퍼포밍을 할지 진짜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 곡을 살짝 봤는데 편곡이 굉장히 좀 재밌게 해서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좀 심신을 달래주고 안정시킬 빈즈의 데이세드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케아 렛츠 겔인 투어 야 이거 완전 MTV 언플러그드 스타일의 라이브 퍼포먼스인데 야오케아 렛츠 겔인 투어 저는 여기 지금 빈즈가 벌스를 내뱉을 때 나오는 그 비트에서 나오는 여백같은 글로 느낌도 너무 좋아. 아오 너무 좋아. 브라스 같은 게 나오니까 편곡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 될 것 같아. 와 이 기타 연주 봐. 이 데이스드라는 곡에 뭔가 펑크 같은 바이브가 들어갔어.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야 MTV 언플러그드 안 부럽다 이거 에이. 야 편곡이 너무 좋다 아 브라스가 완전 와 미쳤는데 아니 데이 세드의 Earth Wind & Fire 같은 바이브가 편곡에 녹아났어 와 미쳤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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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현지 들어봐요 와 이거 진짜 끝내주는 리믹스다 이거 리믹스야 리믹스 여러분들 와 이거 나 이 구간만 아마 계속 돌려볼 것 같아 사실 여기 빈즈의 다른 히트곡들도 많이 불러요 끝에 가면 빅스리보이도 나오고 제가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밴드가 편곡한 연주 중에 데이세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데이세드는 톨리버의 프로듀싱 기반이 약간 전자음악 일렉트로닉한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소스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요즘에 뉴스쿨적인 바이브에 약간 오우스쿨적인 바이브가 밴드 연주로 들어가는거에요 일렉히타가 나오고 브라스가 나오고 와 난 진짜 무슨 얼스윈앤파이어의 바이브를 데이세드 편곡이 이렇게 살짝 비빈 거 같아 코로나 전에는 막 여러가지 페스티벌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얼스윈앤파이어 공연도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단 말이야 이 편곡하는 거를 와 그 느낌이 막 살아나는 거 같아 야 이 편곡 진짜 인정합니다 아 빈스가 보고 있다면 말하고 싶어 이거 밴드 연주로 리믹스 한 걸로 음원 다시 냈으면 좋겠어 아 나 소름 돋을라 그래 솔직히 말하면 오리지널 곡도 좋은데 이 곡도 더 좋아 저의 어떤 피곤했던 하루를 이 음악을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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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